왜 서공룡이야? 나한테 다 계획이 있는데. 나는 모르는 계획이잖아. 뭐 날치기로 의장 당선시켜주면 내가 감사합니다. 조명덕 의원님은 평생 제 은인입니다 뭐 이럴 줄 알았어? 무국을 언제까지 무시당하면서 의원직만 유지할 수는 없잖아. 출마는 응원하지 못했지만 남은 임기 무사히 마치길 바란다는 말 진심이야. 알잖아. 내가 세라 네 옆에서 도울 수 있어. 그러니까 지금이라도. 어머. 돕긴 뭘 도와 이제 와서. 그리고 내 계획에는 오빠도 조명덕 의원님도 없어. 그럼 누가 있는데? 네 계획에 누가 있냐고. 누가 있어? 내가 있지. 의장 당선 아니. 의장 당첨된 김에 내가 해볼 거야. 웃겨 진짜. 그럼 이따야 더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